다이오! 다이오! 안녕하세요! 네, 이렇게 합방했는데 먹거리가 없으면 합방이야. 그렇지, 좋았죠. 좋았다. 그리고 드디어 페달스 킬러 두부의 맛을 이렇게 꼭 해붙어가지고 두 분이 해준다. 왜? 근데 추천되고 옆으로만 할게. 주님! 네, 혹시 내용보자세요? 저는 잘 먹는데 언니를 잘 못 먹어요. 진짜 개요? 내용보자세요? 아니요, 저 이거 진짜 어디서 네, 내용보자고요. 기자보기 개인보자 좀 탈란색이 있어. 3, 2, 1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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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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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는데 또 이거 많이 들어서 막 이렇게 하고 아! 이게 약간 하이버 league인 거예요. 하하하하 아니, 그냥 이렇게 탈블를 네! 아... 아... 냄새가 또 약간... 시각치 않아. 시각치 않아. 뭔가 뭔가 얇으면서... 그러니까. 자, 맛을 한 번... 네! 불어? 그럼. 이거 뭐 먹을래? 아, 그럼 또... 뭐야? 어... 뭐야? 어... 아... 벌써 침 나오는데? 한 입 먹자마자 그냥... 호흡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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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그 맛인데? 호흡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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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도둑이 이겼어요? 저희도 다 못 쓴다! 네! 저희는 다 먹는 게 컨텐츠이기 때문에 네네! 알겠습니다! 저희 채널을... 근데 색깔이 여기 진짜 빨라 듯하다! 다르죠? 뭐예요? 치즈 넣었어요? 아니 색깔이 너무 다른데? 아 뭐야 여기... 입장 때렸네... 아니 물을 좀 돌려가지고 제가 언니 이렇게 숨을 주면 안 돼! 아 맵다! 요즘에 매운 거 많이 먹잖아요? 네! 이렇게까지 먹어야 되나... 굳이 내가 이렇게 운조 사가지고 숨을 좀 먹어야 되나... 아 진짜 어쩔을까봐... 너무 못해... 아 이거 좀... 아... 그냥... 숨을 주세요! 아... 그냥... 한번 흥분... 우와... 어... 거의 다 늦었는데! 어... 이렇게 제 손님 같이 보다가... 아.. 아아... 아... 아... 너무 슬퍼.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가 뭘게 해. 아... 물가... 아... 제 언니가 매운 걸 못 마셔도... ㅋㅋㅋㅋㅋㅋㅋㅋ 위함도 상처를 줬어요. 어? 국물이 남았는데요? 국물에 이기쓰요. 그걸 먹어야죠. 국물에 이기쓰요. 도전! 국물에 이기쓰요. 쟤도 다 먹었죠?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. 이 분은 지금 입이 꼬이시고 이 분은 자꾸 카메라 방금 갈라. 다음번에 화장실에서 난리가 났어요. 쟤 뺏고 먹고나서 다음날 배가 아파서 못 잃어갔어요. 헛갈리. 오늘 공폐에서 올라왔는데 여기서부터 집이 돼있습니다. 너무 환하십니다. 안녕하세요. 그리고 하나를 나눠먹으면 네네네. 이걸로. 하나 더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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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뺏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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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도배와. 이거 뭐 봐도 돼요? 도배와. 도배와. 진짜. 진짜. 미칭 뺏고. 미칭 뺏고. 미칭 뺏고. 미칭 미칭. 미칭 뺏고. 이거 그냥 앉으셔도 되겠는데. 네. 안 들어갈 거 같아요. 아. 아. 저희도 이렇게. 처음. 도전해봤는데. 네. 진짜 엄청 뺏고. 우리 카이 봉크 님. 네. 오늘 되게 즐거웠고요. 다음에 또 기간 된다면. 같이 즐거워라. 즐거워라. 외워서 어떻게 좀 흘렴는데. 일단 요일때 가겠습니다. 바이바이. 좋은 바디.